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 더 드림교회에서 6일 동문 초청 홈커밍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더 드림교회 홈커밍 찬양제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함께 신앙했던 동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찬양과 교제를 나누는 행사로 2008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제를 주관한 더 드림교회 김판규 목사는 홈커밍 찬양제는 오랜 시간부터 익산에서는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상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동문들의 어떤 추억 여행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이곳에 오셔서 선교적인 차원으로 우리 동문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으로서 좀 새로운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 이후 진행된 찬양제에서는 성악 전공 출신 동문회원의 독창과 여러 합창 공연이 이어지며 참여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더 드림교회는 국수 나눔 봉사, 삼계탕 나눔, 차 상위계층과 아이들 먹거리 나눔 캠페인, 지역 음악회 등 다양한 지역 섬김에 앞장서며 지역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